김희영 50세 여자 토끼띠 사주 감정합니다. 김희영은 최태원 회장 내년으로서 지금 노소영 소송 1조 3천억에 관계된 여사입니다. 지금 토끼띠입니다. 50세 을모연 무자월 병신일 개사시 대우수 7 기축 경인 신묘 임진 개사 가보 을미 병신 정류 무술 대문입니다. 병신일주가 토끼띠 지달 원숨이 날 뱀씨에 태어났습니다. 병신일주 병안은 큰 태양입니다. 예의죠. 예의입니다. 병아 큰 태양은 불은 예의가 있어요. 그래서 말을 잘하고 옷을 하라하게 입어요. 은변이 좋아. 은변. 병신일주가 은변. 김건희 여사도 병신일주죠. 사주에 하가 두 개. 내가 설계한 토. 자식을 낳았던 토가 하나. 그리고 금. 제물을 낳았던 금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 물을 나타내는 수가 두 개. 어머니를 나타내는 나무가 두 개. 그래서 사주는 하생토. 토생금. 검생수. 수생목. 목생하. 원인이 다 있습니다. 격국은 좌월. 겨울에 태어났죠. 그래서 지장관 안에 인계가 있는데 정기계수가 투간되어. 정관격입니다. 사주가 굉장히 좋아요. 정관격. 정관격은 굉장히 좋은 격국이에요. 정직성실나고 얼굴이 미인이에요. 정관격은. 월지에 정관이시면 평생 큰 고생은 안 해. 그리고 뭐 평생 잘 살아요. 정관격은 제일 좋은 격국이다. 직업으로는 정직성실나고 모든 직업. 간부직. 정관은 관리직이에요. 관리직. 어디가도 내가 관리직이다. 간부직이다. 발을 정자에 뱃을 간자이요. 어디가도 내가 인정받는다. 정관은. 그리고 무작을 식신정관이니까 굉장히 좋아요. 아버지는 식신 학교 교육에게도 어머니는 뱃을. 집안이 의식제도 좋고 부모님은 뱃을 한 부모입니다. 정관은 여자에게는 내 남편을 내면 남편. 항상 내 인생은 남편이에요. 남편. 남편하고 같이 가는 인생이다. 그리고 터성은 분명히 당정하고 미인이에요. 미인. 사주가. 정관은 미인이다. 월지에 정관이면 항상 그 사람은 미인이다. 재지 발신하고 장상을 존경하고 가계가 정통이고 명예의 식룡이 있어요. 자비심이 많고 연모당령하고 인품이 순정하다. 정경적인 미인이에요. 정관격은. 그리고 모든 그 질상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 정관이 있는 여자는 항상 애교있고 다정해요. 애교있고 다정하다. 그리고 도화입니다. 도화. 도화살이 있어. 그러니까 이 남자들한테 인기가 있어요. 도화살은. 그 주색을 좀 조심해야 됩니다. 술. 도화가 있으면은 술을 조심해야 된다. 그런데 정관 도화는 복력이 많아. 복. 복이 많아요. 복이 많다. 그리고 신자진 수구 삼합. 정관 삼합 국이. 형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 명예의 권위가 항상 좋아. 그리고. 할아버지 자리에. 조상 자리에. 연주에. 정인. 정인 정인이요. 그래서 목욕이야. 직업상 가실이 있어. 그래서 뭐 한 번 또. 요원을 했죠. 요원을 했는데 최토원 회장을 만났는데. 직업상 가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학교 다닐 때 내가 무슨 일이 있다든가. 무슨 일이 있다든가. 이런 가실이 있다. 이사주는. 일찍. 내 직업에.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이 있다. 실수를 한다. 모으신 원진살이 있으니까 남편하고 이별이다. 다툼이 있다. 그래서 이별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관이 장성살이니까 문무겸비하고 높은 뱃을 오릅니다. 도하살이니까 항상 사교교회에. 이런 하루 사교교회. 사교교회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사주예요. 이 사주가. 사주가 굉장히 좋아. 정관정인. 정죄가 있으니까. 이 사주는 제색겸비한 사주예요. 제색겸비하다. 그리고 내 남편 자리에 편재가 있습니다. 내 남편이 큰 제물을 만지는 사. 최토원 회장을 만진 거야. 병신이 주. 편재니까. 그리고 자식 자리에 계사시죠. 정관이 있으니까. 어진 자식을 본다. 그리고 권력이니까 자식이 튼튼하고 항상 어진 자식이 있다. 그리고 사신 합수. 합대 있죠. 지세지형이에요. 권력 지세지형이니까. 정신이 강룡하고 안색에 윤기가 있어. 얼굴이 반짝반짝 빛나는 사주예요. 단지 직업상 가실이 있다. 이런 사주입니다. 역마가 있어. 역마가 있으니까 내가 많이 움직여요. 합이. 이래 좀 느리게 움직이는 사주입니다. 느리게 움직인다. 공망인데 합이. 공망이 합이 되면서 공망이 해소됐다. 자 사주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정강적이다. 굉장히 미인 사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주 구조적으로는 약간 신약한 사주예요. 크게 신약하지는 않다. 병신 합수대가 겨울에 여름에 태어나기 때문에 신자진 수국이고 이래서 약간 신약한 사주예요. 그래서 목화가 용신이다. 격국은 정강격. 약간 거진 뭐 크게 신약은 아닌데 병신 수국이 수가 강해요. 그래서 하가 약해져. 신약하다. 그래서 나무나 불이 용신이다. 숫자는 3827 파란색 빨간색 동쪽 남쪽 봄 여름에 대기를 하고 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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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 기어 기어 니어디올 니어디거 시 대기를 합니다. 항상 빨간색 파란색 이런 색상이 좋고 풍수는 햇볕이 잘 드는 그런 풍수. 고층 저층보다는 아파트 고층 태양 가까이 올라가는 것이 좋습니다. 겨울에 태어났기 때문에 대원을 보면 1세부터 16세 기축대원이에요. 상관상관이다. 어릴 때부터의 상관 내가 잘난 척하는 거야. 상관이 도왔기 때문에 잘난 척한다. 17세 대원부터 경인, 심요, 임진 자, 나무가 필요한데 일찍 나무가 도왔어요. 청간에는 36세까지 경인, 심요 인성과 재성운이 도왔어. 신앙하고 재앙이 일찍 재물이 되기를 하다. 일찍 나무가 도왔기 때문에 돈방목국이 도왔기 때문에 46세까지 어머니 운이 도와줘. 그게 내가 부귀했다. 37세 인의 사주는 어릴 때 36세까지는 결혼해도 이별숩니다. 다 이별이야. 임신충 남편자리충 때리고 36세까지 신요대원은 모유 원진사할 때면서 이별을 합니다. 그래, 이별을 했다. 그리고 37세부터 임진 대원에 내 남자가 또 도웁니다. 37세 결혼을 한다. 최태훈 해외장 만나는 겁니다. 일찍 40세 전후에 만난다. 남자는 이별하고 만난다. 그리고 47세 계사대원입니다. 지금 50세인데 정가한 비견이에요. 사신압수 이 남자가 도왔어. 최태훈 해외장하고 합합니다. 최태훈 해외장이 노소영 여사하고 이혼소생에 이혼할 가능성이 많아요. 칠 가능성이 많아요. 해결하고 김희영 여사하고 다시 혼인신고식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지금 김희영 여사는 정가한 비견인데 삽신 육하되면서 이루어진다. 남편하고 결혼이 이루어진다. 최태훈 해외장하고 결혼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가보 66세까지 47세부터 76세까지 화가도우죠. 편생 대원이 되기를 이사죠. 편생 대원이 되기를 하다. 96세까지 편생 대원이 되기를 하다. 지금 간력 대원이 도와주세요. 명예 근위 명예 근위가 되기를 한 최고 대원이 도와 있습니다. 신앙 하고 가능 하다. 57세 가보 되면 또 신약한 사주에 편인 급제 니까 내가 신강 해져서 되기를 합니다. 원래 갑진 료는 편인 식신 이다. 신자진 수고삼아 합이 됩니다. 원래는 배가 좀 고파 편인 계모가 내 바까락을 누르고 있기 때문에 합이 되면서 전화 위복 됩니다. 남편 가 이루어진다. 내 은혜 의사 은 정인 비기네 사신 합수 최토민 회장 가 내 이루어진다. 원래 내 최토민 회장 결혼 할 수 있다. 이사 신약하니까 봄에 오늘 봄에는 목이 도움이 되기를 하고 여름에는 화가 도움이 되기를 5월달 기사 월은 상 비기네 사신 합수 이사 주인은 4월 5월달 4월달 5월달 내 남편과 이루어진다. 6월달 3월달 5월달 6월달 경호월은 편제 비교는 저물이 나옵니다. 7월달 8월달 이사 가을에 항상 저물이 많이 나옵니다. 가을에 저물이 나옵니다. 겨울에 갈리오기 되기를 하다. 원래는 신자진 수국 삼합 형성 되면서 남자하고 인연이 이루어집니다. 약간 배가 고프다. 그런데 약간 벗어난다. 전화여국 됩니다. 그래서 김희영 여사님은 사주가 좋아요. 정관격이다. 미인사주다. 정관도하다. 복록이 많다. 그런데 어릴 때 일찍 직업상 과실이 약간 있는 사주다. 지금 되면 47세부터 50년간 정관 비교는 정관 명예의 명예의 권위가 남편이 들어온다. 남편 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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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헌법 75년 생이니까 해도 극잡하며 살아서나 죽어서나 남서 남쪽으로 머리를 두고 자면 안됩니다. 이 사주는 남쪽으로 머리를 두고 자면 안된다. 그리고 문숭이 날에 태어났기 때문에 북쪽 북동쪽 북쪽으로 머리를 두고 자면 되긴 하다. 북쪽 그러니까 이 사주는 풍수가 딱 이루어집니다. 남쪽으로 머리를 두고 자면 안된다. 해도 극잡하며 살아서나 죽어서나 그 반향으로 자면 안됩니다. 반환살 반향은 북쪽이다. 북쪽 되긴 하다. 여자 풍수 동사태 서사태 75년성은 어느 반향이냐 75년성은 자 서사태 입니다. 서사태 서사태 북쪽 서쪽 북서쪽 북동쪽 남서쪽 북서쪽으로 머리를 두고 자면 되긴 합니다. 북서쪽 북서쪽이 남쪽은 절대로 자면 안되요. 남동쪽으로 75년성은 남동쪽으로 머리를 두고 자면 안된다. 북쪽으로 머리를 두고 자면 모든 이들이 다 여어집니다. 자 이렇게 사